짠 바나나 어 여기 왜 이래? 이거 먹어야겠다 아보카도 보통 이거 하나에 1500원에서 2000원 비싼 건 하나에도 2000원 넘어가고 그러던데 제가 어제 집에 오는데 집 오는 길에 작은 야채 가게가 있거든요 아보카도 행사를 하고 있는 건지 7개에 3000원 진짜 싸죠? 7개에 30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왔죠? 바나나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지금 하나 먹을 거예요 바나나도 되게 싸게 샀어요 거기서 얘는 이거 2개에 2000원 이거 한 다발에 1000원 진짜 싸죠? 집에서 한 걸어서 3분 거리에 엄청 큰 이마트가 있어요 그 이마트를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음 맛있다 이마트 제품을 자꾸 사니까 이마트에 있는 과일과 그 야채 가격들에 익숙해졌는지 확실히 마트보다는 이런 그냥 길거리에 파는 과일들이 훨씬 싼 거 같아요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는데요? 맛있다 진짜 저는 오늘 조금 이따가 저 고향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친구들 오기까지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계속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새해가 돼가지고 새해 맞이 겸 밖에 나가지 말고 그냥 저희 집에서 오순도순 셋이서 저 포함 3명입니다 그냥 만나서 뭐 차 한잔하고 달달구리 한 거 먹고 그러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 물 이렇게 마셔도 괜찮죠? 저 이거 입구에 입도 안 닿았고 저 혼자 마시는 물이니까 괜찮죠? 더럽지 않죠? 저는 이제 다시 친구들 맞이할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야 너는 찍는다고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 알았어 좀 떠들어봐 아니 언니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돼 뭐 만들어 주고요? 네 제가 와인을 먹으려고 침해를 해놨는데 맛있겠다 여기다 플레이팅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해서 좀 포크로 한 입에 넣으면 좋 참아 너무 녹은 거 아니야? 괜찮아요 와인잔도 있나요? 있죠 있죠 야무자라 근데 너무 녹은 거 같은데? 그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녹 빠져있냐? 너무 빠져. 녹은 거 같다니까 꽃도 찍어주세요 꽃도 우리가 사온 꿍 이뻐 우리가 사온 꿍 오늘 와인 소개해주세요 윤주씨 오늘의 와인은 사실 뭔 모르고 그냥 산 거고요 네 그거 뭔데요? 레드에요? 스파클링이에요? 뭐 화이트에요? 스파클링 와인이죠 딱 보기엔 스파클링 와인이죠 아 아주 달달하겠네요 네 이거 이름은 델라피엘이에요 델라피엘 요즘에 조금 이 와인은 핫한 건데요 기아 블루 카베르 되게 작네요 잘한 사이즈밖에 없어서 아주 귀여워요 맞아요 그렇구나 보수는 13.5 13.5 13.5요? 19세 명 판매금치 저건 뭐죠? 그만 물어보세요 뭐요? 이거 이거요? 네 시험은 적포도라고 써있는데 한국어 못 읽을게요 시험은 적포도라고 써있잖아요 먼직스럽겠다 케이크 한번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는 오늘 밀크티식품 케이크 먹을 거고요 오 맛치 진짜 예뻐 맛치 잘했자 잘했자 너 그 밭 그 논두렁 밭두렁 알지?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그래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먹잖아 그럼 중독된다니까 괜찮네 나는 아까 전에 뭐랬는데 알지? 난 견과리 안 먹어서 견과리 안 좋아해 이랬는데 괜찮네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한번 먹어봐 왕비야 제가 오늘도 소를 준비했잖아 소를 케이크 근데 진짜 생각보다 크다 그치? 와 이거 진짜 크다 밀크티식품입니다 맛있겠다 아 저 너무 예쁘다 저 예쁘지 내가 저 이 케이크랑 진짜 잘 어울려 내가 주문했다고 그 앞에 응 나 너네랑 같이 이거 하려고 주문했다고 근데 앞에 꽂는 거 너무 예뻐요 그쵸 예쁘잖아 내가 한번 사진 찍을게 대박 야 너무 예뻐 어 예쁘게 맛있겠다 무슨 그리스로 나시다가 나올 것 같은데 몰라 지금 앞으로도 돼야 돼 뭐예요 보여주세요 열일하시네요 플레이팅 한번 볼게요 접시도 참 예쁘네요 귀엽죠? 네 포도카즈 같이 찍어주세요 포도카즈 같이 찍어주세요 포도카즈 같이 찍어주세요 와인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와인잔 이게 무슨 일 잠깐만 이거 찍어도 돼 왕비야 왕비야 너 그냥 짜 하나 차려 이거 해줄까? 이렇게? 응 맛있겠다 이것도 같이 찍어 알지 알지 와인잔 이렇게 해놓는 집 처음 봤어 그 신나신태 어 멍돌리 예예예예 지금 완전 우리 해치웠어요 와인 마시면서 청포도 치즈 이거 아까 사온 케잌 바나나 과자 짠 이제 풀라로 사진 찍을 거예요 괜찮니? 다시 해봐 야 잘 못 따라 디디 주 겟 펜 유얼 백 아니야 디디 주 겟 유얼 펜 백 이런 거잖아 디디 유 라이프 디스 북 디즈 라이프 디스 북 왜 이렇게 꼴닥 산게 다시 가 셋 아치 디디 주 라이프 디스 북 디디 주 라이프 디스 북 디지 주 라이프 마이 스토리 좋아좋아요 발음 좋아요 발음 좋아요 디디 주 라이크 칼 그게 뭐야 너 얘 좋아해? 그녀 마음에 들었어? 이거지? 초코 바바박 얘도 밀가루 아니지? 아니지 그럼 얘는 뭘로 했어? 감자 전분? 아니 아니 얘는 쌀가루랑 현미가루랑 감자 전분 조금이랑 타피오카 전분 조금 옛날에 포켓몬 고우스 얘 가벼워서 좋아 기분 좋다 나중엔 블루베리 머핀 해주세요 그것도 있어 레시피야 여기서 한지연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지연이 촬영하는 거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연이랑 저녁 먹고 진짜 뻑빠잉 했는데 여기 보세요 이거 수염 아니고 포도주스도 아니고 여기 멍들었어요 저 여그랑 여기 이렇게 아까 동그란 걸 이렇게 켜고 있었잖아요 땡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실핏줄이 다 터져가지고 수염 같아 수염 같아 그만 찍어도 세수할래 그만 찍어도 세수할래 그만 찍어도 세수할래 그 길에 세수할래 하나 조금 더 안쌌해